별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DAU, 1일 이용자 수, MAU, 1달 이용자 수, PU, ARBPU, 결제 유저당 결제하는 평균 금액을 산정하는 수치, PU, 예상 한 달 매출을 PU와 1인당 평균 결제 예금을 해서 잡았구요. 결제 유저 수는 MAU의 8에서 13%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MAU의 4에서 8%로 잡고 있습니다. 장르별로는 RPG가 SNG 보다 제일 많고, 페이지형 퍼즐 게임, 경쟁 퍼즐 게임 보다도 RPG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ARBPU는 예상 한 달 매출은 결제 유저 수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으로 표현하고 있구요. 그래프를 보면 캐슈얼보다는 MMORPG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용화 강도는 고객당가 게임 대 저객당가 게임에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이런 저가 아이템 비율이 있는 반면 고가 아이템 비율이 있는 게임들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 5,0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 부분을 보면 써든이든 던파든 하트든 5,000원에서 1,000원권에 많이 부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종류의 비율 예시를 보면 기간제 비율과 연구제 비율에서 기간제 비율 쪽에서 기능성 아이템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 시뮬레이션 순서는 예상 한달 매출의 MAU를 구하고 플랫폼과 장례에 따른 예상 비율을 구한 다음 예상 ARPPU를 구합니다. 시간에 따라 유저 하락수, 매출 하락분을 예상하여 연간 예출 매상액을 적게 됩니다. 예상 MAU는 1인당 CPI 광고 객단가가 1,000원이라고 쳤을 때 1억원 마케팅 비용을 쓰게 된다면 10만명 유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 MAU 12만명 정도 되겠다 했을 때 예를 든 것이고요. 아쿠아스토리 같은 경우는 플라이쉐어에 나와 있는 형태로 150만명 설치해서 한달 MAU는 63만, 하루에는 22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 PU, 게임 PU 퍼센트 현황을 보면 이런 표로 나와 있는데 외국 자료가 신명 속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IGA WORK 자료가 더 정확한 듯 해서 PU 비율 2-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봤을 때 T스토어에서 과금 형태인데요. RPG 과금은 구글 스토어 플레이에서는 15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4-8만원 정도 적당할 듯 씁니다. 그래서 샘플로 아주 간단하게 월 매출, 월 매출, 월 매출, 월 매출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30만명 기준 결제자 10% 그리고 평균 16,000원 정도로 잡았을 때 이렇게 월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나온 거고 실제 자세한 매출 시뮬레이션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아아 아아 아아